하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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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로 체포되어 결국 로마로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간 가택연금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록한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교회를 향한 편지인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교회의 위치는 지금의 트리키의 서부 해안에 자리한 당시 상업과 교통이 활발한 도시였고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던 신전이 있던 곳이자 헬라인들의 철학 강당이었던 두란노 서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신자들과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섞여 신학적으로 매우 혼란한 곳이었고 교회 내부적으로 분열의 위험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설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통일성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라고 권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새로운 생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으므로 그 영광스러운 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방인은 이어지는 18절에서 말하는 대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존재 즉 죄로 오염되어 자신의 영적 도덕적 상태가 어떤지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으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란 그런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면 먼저 그런 옛사람 즉 이방인의 행실을 청산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로 건면하고 있는 성도의 새로운 생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가 옛 모습인 허망한 이방인이 아닌 교회의 지체로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썩어질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부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방인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이 마음의 어두움을 낳고 마음의 어두움이 심령의 죽음을 초래하며 결국 무절제한 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삶이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으로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가운데 소망없이 방황하는 삶이며 방탕한 행위에 자신을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여도 아무런 감각조차 없는 말 그대로 허망한 삶을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너희는 이라고 이방인과는 강한 대조로 말을 시작하며 성도들이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21절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음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와 같은 교회의 교역자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도들이 전해 들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한 것 역시 4장의 문맥에서 해석하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 안에서 한몸으로 연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고속사역에 대하여 배웠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순환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들의 생애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기 때문에 어두움과 죽음의 길을 떠나 빛과 생명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유혹의 욕심이란 지나치고 과다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탐욕을 말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은 자기 중심의 욕심대로 살아온 과거의 모든 행태와 생활 방식을 가리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을 자신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탐욕대로 살아온 그대로 두면 결국 썩어져 망해버릴 인생이 곧 옛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촉구하면서 곧이어 23절에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될 것과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적극적으로 건면합니다 특별히 24절에서 바울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고 보다 구체적인 세상 아래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해 나타내는 성결과 경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와 거룩함은 태초에 사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통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즉 성화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새 사람을 잊게 되는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된 신자는 썩어질 욕심대로 살던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새 사람이 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엄숙한 의무도 부여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유혹의 욕심이 수시로 찾아오며 하루에도 수없이 방탕한 생활에 자신을 방임하는 옛 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솟구쳐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더는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사람이 처음 지우심을 받았을 때 잃어버렸던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는 인간의 그 어떤 지식이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오직 진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올바른 의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이자 탐험가였던 리빙스톤은 하나님은 단 한 분의 아들을 가지셨다 그분은 선교사였으며 또한 의사이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썩어질 욕심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회복시킬 유일하고 위대한 의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이제부터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더욱 자신을 돌이켜 주의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의와 거룩함을 지키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함으로 결국에는 영화에까지 함께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더러운 말이 아닌 덕스럽고 선한 말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러운 말이 아닌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거짓은 기만, 허위 등 진실하지 못한 행위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단어로 이어지는 참된 것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참된 것을 진실함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서로 지체가 된 이웃 성도를 향하여 항상 진실한 말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분이란 사람이 어떤 온당치 못한 일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감정적 흥분을 말합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정적으로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감정에 치우쳐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라고 한 건 역시 해가 질 때까지 즉 종일 그 분노를 품고 있지 말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뜻입니다 이웃 성도를 향한 감정적인 분노는 하룻밤을 설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소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 어떤 악한 기회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고 단호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했는데 이 역시 이웃 성도를 향하여 거짓이나 분을 내며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입을 닫고 손으로 수고함으로써 교회 안에 지체를 섬기는 선한 일을 더함이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9절에서 더욱 강한 어조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라고 건면합니다 더러운 말이란 앞서 22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말할 때 사용된 썩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써 교회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더러운 말을 피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용한 덕을 세우다 라는 표현은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집을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한 건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 간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즉 서로를 위해 합당하고 꼭 필요한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선한 말은 듣는 자에게 결국 은혜를 끼치게 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야말로 성도가 가장 주의하고 조심하며 또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오해와 문제는 결국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눈이 발에 대해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발이 눈에 대해서도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라 만약 깊은 수렁에서 눈이 보이지 않을 때 발밑이 비어있는지 혹은 튼튼한지 발이 거짓말하겠느냐 또 만약 눈이 뱀을 보게 되었다면 발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라고 말하며 지체가 된 성도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을 담아내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불신자였던 이방인 시절에 사용하는 더러운 말을 계속하여 교회 안에서 하게 된다면 듣는 사람에게 기분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분명한 장애가 됩니다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내뱉는 말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까지도 교회의 지체인 다른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에 있어서 내 말이 진실인가 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가 내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자신이 할 말이 다른 이를 속이려 하는 거짓이나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거나 교회를 비방하는 더러운 말이 아닌가 항상 주의하고 오직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로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민 앞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썩어질 욕심대로 사는 것과 더러운 말을 하는 것 모두는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제공하는 일인 동시에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3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강한 명령으로써 이방인의 생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옛사람의 생활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곧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날인을 찍어주심으로 끝까지 도우실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31절에서 바울은 성령에 의해 인친받은 성도가 버려야 할 악의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독은 악독한 말로써 항상 분노하고 있으면서 다른 성도에 대한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노함과 분념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세 번째로 떠드는 건 역시 단순히 소리를 크게 내어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적대적인 감정과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로 비방하는 것은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 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해치는 지극히 악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아우르며 사도 바울은 악의라고 표현하며 인간이 지닌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을 함께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가 마땅히 버려야 할 부정적인 것들과는 정반대의 태도로써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제하신 그리스도에 대속적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를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가 다른 사람을 향해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베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모른 채 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끼리 모든 인간적인 악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서로에게 실천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거룩하지 못한 것에 의해서 근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영을 성도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인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던 모든 악의를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서 다른 성도를 향해 서로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성도를 향하여서도 우리의 본성만으로는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베풀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당장의 용서보다는 어떻게 갚아줄까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근심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그 사실만이 원수와 같은 이웃에게조차 친절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용서를 나의 이웃, 교회의 지체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한몸된 교회의 지체를 향하여 모든 악의를 버리고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베품으로 든든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 10, 11, 12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경양교회 3대 단임 목사님을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가정에서 일부 성도님들이 교회의 지체를 향하여 여러 욕심과 말과 악의를 품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경양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심으로 공동의회의 결과로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경양의 한 지체로서 썩어질 욕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이전보다 더욱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일을 향하여 감정에 치우쳐 내뱉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도록 덕스러운 말과 은혜를 끼치는 말로 우리의 입을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우리는 모든 악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가운데 서로를 향해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과거의 얼메이고 과거의 연연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간혹 교회는 출석해도 과거 옛사람으로서의 삶의 향수와 세상의 삶이 주는 쾌락을 잊지 못하고 다시 이방인의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이자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은 마땅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세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에서 참으로 도적질에서 구죄로 더러운 말에서 선한 말로 악독과 악의가 가득한 마음에서 친절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한몸된 우리 경양교의 성도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서로에게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의 용서를 따라 서로를 용서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